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신속한 재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성명서 발표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의 결정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영남권 신공항은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울산·경남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은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공항도 만들 수 있게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 공항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는 장상수·고우연 시도의회 의장, 안경은·홍정근 시도의회 공항특위 위원장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보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의군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로 대상자의 접종 동의 여부 파악 결과 95.5%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받을 예정이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초저온 냉동구가 필요한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가 군의 실내 테니스장 2층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 군의군수 권한대행은 현장 점검을 통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백신 접종센터 기준 요건을 점검해 접종에 만반해 준비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의군 보건소는 국민의 암 사망률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국가 암 검진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6대 암으로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험 수급권자는 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암 발생 위험군은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폐암은 54세부터 74세 고위험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검진 대상으로 지정돼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비치된 분변통을 사용한 뒤 검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의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입니다. 대상 차량은 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이 군의군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접수된 차량에 기존 가액을 적용해 우선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한 다음 3월 5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군의읍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상황실은 최근 겨울철 가뭄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잦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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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이 감사합니다.